천주교 대전 교구장을 수행하다 지난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발탁됐던 유흥식 대주교가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 번째로 추기경에 임명됐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바티칸 사도궁에서 유 대주교를 포함한 신임 추기경 21명을 발표했습니다.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유 신임 추기경은 대전대흥동 본당 수석보좌신부, 대전가톨릭대 총장, 대전교구장을 거쳤으며 프란치스코 교황과 매우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인 성직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.